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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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나 이기는 나쁜 사람 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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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공원에 가든이 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는 여기서 3시간 대기를 하고 그리고 2시간 반을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세르바이자는 저기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근데 여기 공항이 진짜 너무 예뻐요. 루도콩 잠깐 들리려는데 와, 모양이 돈모양이야. 이제 브레이프지라서 안 되나 봐요. 오늘은 생각보다 엄청 달콤하고 엄청 넓어. 와, 칠 썩크. 쉬는 것 같다. 세트 다 음악이 높은 것 같다. 셀프만 이렇게 맞지. 역시 수는 거 같기도 했는데 너무 예쁘다! 설탕은 조금씩을ilde! 네, 에이, 요거는 이렇게 가르치다. 너무 예쁘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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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연애를 molto 많이기. 구워진 않았다. 여기가 시티볼 근처라서 아파트가 되게 비싼데 2억 정도 한 정도 지금은 하일랜드 파크라는 이 박푸를 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전망대 같은 곳에 가고 있어요 지금 바쿠는 5월인데 아까 낮에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아 지금 저녁때니까 너무 추워 잘 찍는다 다시 한번 찾아달라 안녕하세요 와 근데 홈리, 홈리 트래지셔널 체리주스 치얼 푸른이네 그냥 체리주스인데? 푸른이 체리였나? 보라색깔 아니었나? 그게 자주예요? 가지에 마요네즈는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마요네즈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아 그냥 가지가 둘러싸여있고 안에 완전 다 치즈가 될래요? 다 한꺼번에 먹은 거 엄청 느끼할 거 같은데? 반만 먹어야겠지? 반도 아니에요. 이미 조금 먹어야 되는데 가지 크리스피 맛있어 가지 맛있다니까요 진짜 맛있다 와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맛있다 트래디셔널 브레드벨 너무 맛있다 수박이라고 고기는 뿌려야 되는 거 같아 고기는 뿌려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약한데? 내가 김미상둥이 돼 볼게 뭉뚱이로 나왔어 뭐예요? 뭐예요? 그냥 꿀 그냥 꿀 그냥 꿀 고수 먹어요? 진짜? 고수예요? 고수예요 그거? 아 나 고수 완전 싫어해 진짜? 고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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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수예요 그래요? 맛있다 이거 뿌려먹으면 돼 아 이게 스타터였다고 해요 메인은 이제 나온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 아일러브 바쿠가 있어서 포토존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일러브 바쿠가 있어서 포토존으로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던데. 엄청 좋아하던데. 바람 불고 너무 좋고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점심으로. 여기 현식당이 아니라 현지실이구나. 네.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네. 스파클링이 없고요. 약간 밍밍합니다.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어때 괜찮다? 어때? 맛있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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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맛은 안 시원해. 내 입맛은 안 좋아해? 보차 입맛은 안 좋아. 맛은 좋아. 나도 좋아해요. 응, 그녀는... 그녀는...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체리가 많이 나요? 먼저 체리를 입에 넣고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나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에티켓에 써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말은... 이 말은... 정말 위험해? 아니요 이 말은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한국의 말은 위험해? 아니, 아니 오케이 와, 한국어로 되게 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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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레일레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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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뱀프입니다 저는 뱀프입니다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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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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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아아따 아유 魔術 유명한 포토두 wise 여기가 원래 이제 사원도 있고 왕이 공부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가 피하지도 않아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꽃이 되게 포기하게 생겼어 Where this house s 창조하는 것은 매우 여행 작품 세트는 저녁 머리가 실매 쭈имо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알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일 잘 나가는거 그럼 우리 파인애플 해볼까? 콜라 안녕 쌈이 쌈이 근데 우리 다른 돈이 없는데 좋아, 빨대 내줬어 아, 그럼 아니요? 좋아 진짜 친절하시다 검사 이 부분은 파인업듀꾸를 치lining 한 가지 거꾸로 이렇게 마셔 근데 폐까지 깊게 이렇게 마셔 담배 담배 갈기는 나쁜 사람 같아 담배 아니라고 아니 폐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입으로만 해봐 뽀글뽀글한다 조금 뽀글뽀글 했어요 언니 뽀글뽀글 뽀글뽀글뽀 언니가 함께하고 귀여워 근데 이거 엣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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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대박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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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녁 먹어보러 왔는데 여기가 진짜 비싼 시티에요 좋아 보이네 이런 곳에 위치한 한식당 남은 아, 미쳤다. 아멘